덴마크 학교 과정 중에는 접촉 수업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둘씩 짝지어서 서로의 등을 마사지해 주는 건데요. 두드릴 때는 가랑비가 내리는 것처럼 톡톡톡 주무를 때는 밀가루 반죽하듯 주물주물 문지를 때는 아기를 매만지는 것처럼 보드랍게 이렇게 서로 만져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시간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이때 가장 행복해한다고 해요. 아이들도 서로의 온기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서로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희입니다. 명상카페 원정희입니다. 명상 1947 감사합니다.